자 키니코스 학파라고 하는데요 이 키니코스 학파의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게네스다라는 거예요 디오게네스의 별명이 개예요 개 멍멍이 개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명예나 물질을 멀리하고 명예나 물질 세속적인 거를 되게 멀리하고 자연과 가까이 사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개 같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게 개 같다는 거죠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자기를 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라는 거랑 되게 유사한 게 키니코스야 키니코스라는 어원이 디오게네스의 별명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도구가 아닌데요 도구가 아니고 그 말 말고 그리스어로 했을 때 이거랑 좀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키니코스 학파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디오게네스의 되게 유명한 일화 같은 게 또 있죠 그래서 스무살의 왕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정복활동을 했었던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철학자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랬어 근데 디오게네스는 어디 살았냐면 그냥 길거리에서 자요 흙집 통 같은 데서 자고 막 그래 모든 게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누더기 같은 옷 하나에다가 물그릇 하나에다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당신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나는 걔야 응 얘기를 했어 알렉산더 대왕이 당신한테 당신이 지혜롭게 사는 법 같은 걸 알려준다면 내가 당신한테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니까 뭐를 내가 너한테 좀 해줄까 너한테 뭘 해줄까? 라고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기 네가 내 햇빛을 가리고 있어 비켜줄래?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 그래요? 나도 정말 너처럼 살고 싶다 디오게네스처럼 되고 싶다 왜? 모든 짐이나 압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편하게 사니까 한마디로 노숙자의 삶이죠 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내 이 상황만 아니었다면 나도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응 여기 누워 누워 그러면 누워도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금욕적인 태도 여기서 키니쿠스 학파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금욕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을 가지는 것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는 자기가 갖고 있던 물그릇마저도 어떤 소년이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는 걸 보고 그 그릇을 버렸다고 할 정도로 뭔가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어떠냐면 이렇게 금욕주의가 좀 극으로 발달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뭐랑 비슷해지냐면 자연과 하나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연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의 하나처럼 그래서 그래도 약간 어떤 높은 가치 수준 있는 가치에 대한 어떤 욕구는 디오게네스도 있었던 것 같아 낮에 낮이야 근데 초롱풀을 들고서는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낮인데 왜 불을 켜고 다니냐고 물었어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어 나는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서 어 좀 더 밝게 보려고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근데 아무리 초롱풀을 들고 다녀도 안 보이네 이랬다는 그런 일화도 또 있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